공유성은 예측 가능성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예측 가능성을 말한다 자 그런데 보니까 축적 개성된다 축적성하고 그리 멀죠 1번 틀렸고요 두번째 총체성은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가진다 이게 바로 총체성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문화는 선천적이 다 틀렸습니다 문화는 후천적 학습의 산물이고요 네번째 특수성 어느 시대나 사회나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특수성이 아니고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2번 6번 보겠습니다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주거원 유럽인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 문화 예술활동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 총체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태어난 직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던 일란성 상둥이가 키와 얼굴 얼굴 및 인지능력은 비슷했지만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왜 그래요 문화는 후천적인 학습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의 답은 2번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치 않은 겁니다 골드넛이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 보기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자 이것은 기억 문화 요소 중에서 기술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이 청바지이다 이유, 니은 우리나라는 미군들에 의해서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소개되어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에 의한 전파죠 직접 전파고요 물질문화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티켓번 최근에는 한복과 우리 체형을 적용한 새로운 청바지가 개발되어 사람들의 기후를 충족시키고 있다 문화융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중패션이 된 리을 청바지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디자인 등과 연계되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은 전체성 자 우리 전체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총체성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전체성 또는 총체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한 외국 가사의 노래 가사에 등장한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욜로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다 자 이 욜로라는 신조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관념 문화죠 그래서 기억 물질문화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욜로 문화가 소개되었다 이것은 매개체를 통한 전파입니다 간접 전파입니다